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시작해보시죠.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일부터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셀트리온 어제 편입했는데 시장에서도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도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와 오늘 시장 보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중요 저항선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국내 바이오시미러를 대표하는 넘버원 제약사인데 일단 램시마부터 램시마 SC 그다음에 다른 포트폴리오 쪽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국 시장을 점유율 높여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럽 시장을 거의 74%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미국 시장을 점유율 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한 단계의 컨텀 점프할 수 있겠죠. 그런 가점에서 지금 중요 저항선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모멘텀은 모멘텀도 강해지고 있는 건데 차트상 중요 매물을 다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점에서 저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저항은 다 돌파했다. 이제 가볍게 상단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이넥스인데요. 저희가 딱 매수한 지 한 달째가 됐는데 46%가 급증했고 오늘의 상승세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모 기업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바이넥스가 시가총이 제일 작으면서 가장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지금 가장 수요가 높은 동물세포 쪽에서 배양 소비를 원제부터 완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바이넥스이기 때문에 그런 가점에서 다시 한 번 종목점을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생물보아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생물보아법 연대 통과할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 K-바이오가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점에서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런 우려감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그대로 바이넥스이 올라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담아봤던 한전산업인데요. 벌써 4%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 다시 한 번 양봉 찌워주고 있어요. 사실 좀 밀렸다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 큰 수익은 아닌데 저는 원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체코 원전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의 덤일 뿐이다. 그런데 덤치고는 상당히 큰 건데 체코 원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AI에 대한 AI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SMR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지금 전 세계가 친원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을 포함해서 다 탄원전이었던 건데요.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커다란 흐름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그러니까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쭉 빠졌을 때 지금의 주가는 너무 좋은 매수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갈 정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전산업은 정말 너무 중요한 기회가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 또 지금 모멘텀이 되게 많은데 아직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은 더밀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추가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 최은덕 매니저는 어느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실적도, 업향도 좋은 건 방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모두 다 알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한우 에어로스페이스도 LIG 넥스원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시면 조선주 같은 경우가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도 좋고 업학도 좋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이 높다 보니까 좀 무서워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2배, 3배, 4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서 실적은 이미 폭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최근에 전쟁이 종료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방산 어떤 방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또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까지 좋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업황도 좋은 그런 방산주 하나 또 오늘 수주가 또 나왔는데 그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증도 업황도 좋다라면 정말 저희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공략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수주 소식을 전했다 현대루템 가지고 가셨는데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창사일에 첫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차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차분기도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데 현대루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철도하고 방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도 매출 비중이 40% 방산 비중이 45% 조금 더 많습니다. 나머지가 플랜트 부분이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소철 수주도 성공했고요. 30년 만에 K고소철도가 수출했던 건데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대전 도시철도도 2,900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1분기 때 18조가 좀 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분기 이후에 5건의 수주가 추가되면서 철도 수주 잔고만 2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것 점에서 지금 철도 쪽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건데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로 바로 가서 보시면 이미 폴란드에도 K2 전차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2022년도에 폴란드에 전차 수출을 하기로 했고요. 1차가 나왔고 2차가 다음에 내년도에 56대가 먼저 나왔고요. 96대가 내년에 인도가 되게 되고 2차 계약이 또 180대에 지금 또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정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수주가 계속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고 폴란드 외에도 지금 루마니아도 지금 K2 전차 수출을 또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적인 어떤 방위비 증가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누구도 날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지킬겠구나라는 게 특히나 동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유럽 쪽에서 수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된 건데 원래 예상치가 84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128억 나오면서 원래도 좋게 봤던 건데 더 좋게 나온 거고 작년 영업이익이 2,1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1,128억 나오면서 작년보다 지금 훨씬 좋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쯤에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철도와 방산, 여기에 로봇 기술력까지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정말 어떤 기업이 탄생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차트 보면 사실 저의 심리는 주가가 하락하면 너무 매수하고 싶고 상승하면 좀 손이 안 가거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맞나요? 일단 하락하면 매수하고 싶은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봉에서 쫓아가다가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은봉의 매수 기회였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은봉을 끝내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침에 현대로템을 준비할 때는 얼마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아침에 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실적 모네턴과 수적 모네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전국점 넘어가는 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4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 중 현대로템 대세 드렸습니다. 실적 기대감, 수주 기대감 모두 담겨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사업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체크 호식이 있을 때는 관련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봐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미국과 우크라. 이 우크라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제네스키 대통령이 어떤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러시아도 지금 제네스키 정권과 협력을 해서 전쟁을 끊을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우크라 재건 관련제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 에너지 관련해서 재건 사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 SMR 같은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도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윤곽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 재건 테마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우크라 재건에 있어서 그런 테마주들이 할 역할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테마주로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그쪽도 좀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타 매우사기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내 피 같은 돈을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큰 쪽으로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우크라 관련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원전 중에서 모멘텀 부자인, 모멘텀 보따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건대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재건에 이어서 원전주까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모멘텀 보따리를 풀겠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가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공개를 다 안 했어요. 뭔가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일까요? 모멘텀 부자인데 아직 그게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건데 보따리가 풀리게 되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체코 원전은 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그냥 하나일 뿐인 것이고 그것을 또 K-원전이 수수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세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루마니아가 또 SMR 준비하고 있는 건데 SMR 소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뉴스퀘일 파워하고 원래 2022년부터 6월에 기술 검토부터 인허가까지 애물을 체결했고요. 2022년에 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계 전 단계인 기본 설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루마니아 원전의 공사가 임시주총회에서 SMR 사업 관련 안견을 의견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루마니아하고 뉴스퀘일 파워하고 SMR 본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SMR 아직까지 상용화된 게 없거든요. 그럼 지금 뉴스퀘일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의 IT 회사하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고 루마니아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루마니아 원전의 공사에서 주총회에서 승인 났기 때문에 이것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퀘일 파워가 가장 먼저 SMR 상용화될 것 같고요. 바로 뉴스퀘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두산 에너블리티입니다. 그래서 뉴스퀘일 파워를 어려울 때부터 지분을 투자해서 뉴스퀘일 파워가 SMR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무조건 두산 에너블리티가 써야 하는 건데 거의 확보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도 우리가 지금 원전이 웨스퀘하우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웨스퀘하우스가 시국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웨스퀘하우스하고 우리 정부하고 시국은 한국에서 해달라는 협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 두산 에너블리티 갖고 가는 거고 세계 첫 SMR 제조사업이니까 SMR이 아직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두산 에너블리티 같은 경우는 서울 여의도에 지금 1.5배 면적되는 공장에서 SMR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SMR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퀘일 파워가 계약만 나온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블리티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런 모멘텀이 확 풀리는 거죠. 그런 것쯤에서 지금 나올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블리티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멘텀 보따리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씩 풀 때마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이 충분히 저가 매수할 자리라고 보시는 거죠? 체코 원조도 급등했다가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되게 싼 달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원전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원전에 대한 우려감은 제가 조금씩 다 말씀드렸고요. 두산 그룹의 지배구도 이슈에 있어서 두산 에너블리를 갖고 있는 두산 밥켓을 지금 로봇으로 떼어간다고 하니까는 그것도 우려가 있는 건데 그것 또한 지금 두산 로봇 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지배구조보다도 원전 에너블리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산 그룹에서 어떤 바켓을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원전으로는 본다 하더라도요. 올라가시는 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 1만 7천 8백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약주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최은동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몇 시에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 다음 주는 무료방송 없고요. 오늘 4시 무료방송이 아마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음 주 또 그다음 주 8월 때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 바이넥스로 벌써 46% 수익을 안겨주셨죠. 다음 주에도 시장 2, 90다라면 오늘 오후 4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꼭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부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